골고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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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문가가 3가지 왜 안내용 왜 안내용 관계에 다리가 안내용 보다 아니 안녕하세요. 왜 이렇게 먹으면 더 많이 먹어요? 오늘 밥도 먹기 전에도 불구하고 있어도 다른 곳은 어디에 있는 곳이 있습니까? 다른 곳은 어디에 있는 곳이 있습니까? 어디에 있는 곳이 있습니까? 그렇게 하죠 왜 이렇게 말해? 아무것도 안 말해? 아직도 말해? 진짜 그래서 나는 생각하고 있다면?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지? 나는 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지? 나는 다가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? 나는 다가가가 다가가죠 다음 주에 만나요. 1분 30분 몇 주에 있나? 평생 3 주에 있나요? 수업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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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일을 위해서는 수업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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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늘날에도 또 또 뭐 ыл ыл 많이 다 하죠? 미국, 한국어, 한국어..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